2차 2차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2차 때도 1시간 딱 타임을 지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좀 이따 뵙겠습니다. 네. 선수들과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저희 선수들도 지금 배고프거든요. 보이골을 좀 상사도 주셔야 되고 좀 다룰 뵙겠습니다. 하аль 혹시 더 필요하시면 빨리 얘기해 주실 거 같아요. 한 시간 동안 뭔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다 팔아요. 하나 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한 번 사진 찍어주세요. 400장 찍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